노크 노크 배트 가도 되나 10분 딱 10분만이 나와 윤진아 네 니한테 줄 거 있다 원래는 좀 더 있다 줄라 했는데 고마 오늘 줘야 되겠다 눈 감아 봐봐 손 내밀어 봐봐 눈 떠봐 눈 감아 봐봐 이게 뭐냐 뭐기는 통장 아이가 통장 니 시방 나한테 준다는 것이 이거냐 응 윤진아 네 니 억수로 좋아하는 거 아나 나도 창규 선배처럼 니한테 멋지게 프로포즈 하고 싶은데 나는 계획이 필요하다 나도 이런 내가 싫은데 뭐 어쩌겠노 이렇게 생겨먹은 것을 니가 이해 좀 해도 니가 이해 안 해주면 누가 이해해주겠노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는 주택청약통장 하나는 적금통장 나머지 나머지 하나는 나 역시 기쁨이야 결혼식 통장이다 아직까지 이 통장 만기가 안 됐다 이 통장 만기 다 되면 이 통장 만기 다 되면 그때 니한테 프로포즈 할게 그때까지 좀 참아도 알겠지 고맙다 윤진아 하고 니가 그 선배인지 뭔지 한번만 더 전화하면 고마 대가리 다 잡아 뽑아뿐다 켜라 알겠지 알 bounty 궁금합니다 효과 지금